자 페이지 255페이지 추정적 효력이죠 조금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시험에는 잘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자 을은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쓰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아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사실도 추정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적법, 외우지 마시라고요 살아있게 기억하시대 자 을이 값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 받으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다 또 을에게 소유권 인정되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니까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고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가 유효해야 되니까 이 을의 등기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있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을 받음으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병과 같은 제3자에 대해서도 물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과 같은 전 권리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 벽이 나타나서 니께 맞냐 짜식아 라고 을이 지랄거리면 을은 소유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제3자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 짜샤라고 하더라도 을은 등기 원인인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추정받기 때문에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했던 사실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좀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지면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자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추정이 깨졌다 그래서 등기 자체가 이미 무효가 됐다라고 관전하시는 말이에요 자 그럼 언제 추정이 깨지고 언제 입증해야 되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게 없죠 자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반증이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도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2월 15일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추정은 깨지고요 무효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갑의 주민번을 확인해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허브인이에요 그런 경우에 특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존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존등기 전에 또 다른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그때는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FM은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이거든요 그래 봤자 갑액에 뭐만 나와요? 세금만 나오니까 을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해주면 이때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앞대가리 생략등기에서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요 모두 대가리 둘자입니다 앞대가리 생략등기예요 물론 이 모두 생략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다만 보존등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직접 보존등기를 해줬다면 이 보존등기는 모두 생략등기로서 중간 생략등기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다만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곳이 문제가 돼가지고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어라고 주장한다면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적극적으로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이 깨져요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입니다 자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특별조치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가 이런 사유가 있다는 이로 추정이 깨져버린다면 굳이 이러한 법을 만드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이 등기가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257페이지 오시면 대표이자가 나와요 자 풀어보죠 등기와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등기부상 권리병동 후 당사자 사이에는 여기서 갑과 의리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물론 추정을 받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도요? 갑액에 대해서도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 등기부상 권리병동 후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형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인 거죠 2번 등하 점유에서 공부할 거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3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됐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면 물권이 소멸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소가 부적법합니다 그러면 말소가 안 된 거잖아요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거잖아요 따라서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은 뭐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럼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꼬질이 안경은 저 인간 꼬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임을 추정받아요 다시 말하면 안경 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로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은 동산이라는 거죠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어야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니까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어요 매매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증이 존재한다면 추정이 뭐가 되면 깨지죠 그럼 문제 지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는 말은 반증이 존재한 내용이고 반증이 존재하게 되면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지기 때문에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진다 맞는 질문이 따라 틀린 것은 뭐죠? 1번이고 1번이 다를 것이죠 2번 공신력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가등기에 효력해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갑의 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필받아가지고 등기에다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좋다 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갑의 서울로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갑의 서울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근데 지금 합격하면 주겠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뭘 하게 되냐면 가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등기하더라도 물건이 변동되지 않을 등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등기인 거예요 그죠? 이걸 좀 정확하게 쓰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 거예요 안 쓰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을은 지금 당장은 소유권이 없고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러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이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거죠 물건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을이 합격하면 소유권은 없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물건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무엇도 있다는 얘기죠? 물건도 있다는 얘기죠 물건이 있는 사람에게 굳이 가등기를 인정할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뭐냐? 채권은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죠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건이 변동되지는 않아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의 소유인 거예요 또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가등기 기한 주목권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라도 그럼 자신의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또 추정력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의 적법이니 등기의 원인 적법이니 등기의 절차 적법이냐는 추정은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물건 변동의 회력도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럼 적어볼게요 자 맨 앞에 갑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을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로 병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럼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나중에 을이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과를 발휘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의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 순위가 1, 2, 3,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순위란 2순위가 뭐가 된다는 거죠? 포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째 병의 등기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발휘합니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죠 을이 나중에 공인중기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갑한테 청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왜요? 어차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등기니까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을이 나중에 가등기의 기에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보존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물권을 취득한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를 한다고 해서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한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청구권은 소멸시 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눈꽃만큼도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수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거죠 다만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라면 이 가등기가 뭘 해줍니까?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수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등기간 직권으로 말수할 권리이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가백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지 가등기한 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적진 않겠지만 가등기상의 권리도 이전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등기상의 권리도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가 있고요 또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무인가등기 유용 재활용하는 거 가능하지만 그 효과를 소급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거죠 자 259페이지의 대표이제입니다 갑 소유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갑에서 병명 이후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되고 당일 갑의 병에게 점위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사례는 우리 민법 항상 고전적이죠 이 사례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시로 소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물권 취득 시기가 소급되는 건 아닌 거죠 또 병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이유는 병의 등기가 무효소가 아니라 을의 본등기가 가등기로 인해서 순위가 보존됐기 때문인 거죠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의 등기가 무효든 무효든 을의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위에 걸리지 않는다 보존되는 청구권은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물권 청구권이 아니죠 따라서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위에 걸립니다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를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 나올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보 가등기 유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이 답이죠 우리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 하고 병의 등기는 지권 말소 된다 다시 말하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것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물권변으로 가져오는 등기 요건 유효 요건이죠 1번 유효 요건 보시고 2번 형식적 유효 요건에서 1번 등기 기재와 그 멸실 등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예요 다시 말하면 등기 원인이 잘못됐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고요 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실질 권리 관계 부합하면 유효한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뭐는 깨죠? 추종은 깨진다는 것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추종이 깨지는 거죠 그 다음 26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오고 8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공시법 시간은 더 깊게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 민법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보존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근데 이중으로 됐대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겠죠 어떻게 없을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팔이는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두 개인 경우에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요 일단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판례 따른다면 뒤에 또 하겠지만 이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치득 취할 수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자세한 건 뒤에 설명이 될 거예요 끝입니다 자 262페이지 오시면 실질적 유효 요건 해가지고 2번 내용적 불합치 나오죠 아무튼 결국은 뭐냐면 실질적 권리관계 부합하면 유효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3번 물건 변동 과정에 불합치해서 가 뭐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이미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다 아세요 이제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죠? 왜 유효합니까? 이유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거죠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세금의 필요는 인간 본성이 바라니까 뭐하자냐? 단사비적이지 않다랬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단사비적인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경험 아시나요? 토지 거래 허가 무효이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형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다 라는 거 기억나실 거겠죠 우리가 이미 했어요 자 이 시간을 하는 건 뭐냐면 세 번째인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사를 대유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형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병은 중간사죠 중간체래 중간사 을을 대유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갑을 병 전원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대유하지 않고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최초 양도인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전원이 합의해야 되니까 갑이 동의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형태든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다음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오측 하단에 보신 263페이지에 대표 예제가 있어요 자 풀어보자 갑은 자신의 엑스톨을 의뢰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엑스톨을 병에게 전매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갑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간한 합의가 없다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X죠 다시 말하면 합의가 존재한다면 병의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을에 대한 갑의 채권은 존재하는 것이니까 기역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ㄴ 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는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됩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을 병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을에게 의리 병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ㄴ 번 갑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간 합의가 없다면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져 실체 관계에 포합하더라도 그 등기를 무효이다 X죠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이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아직 등기가 안 돼서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그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ㄷ 번은 X가 되는 거죠 ㄷ 번은 갑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가 등기 간 합의가 있으노 갑을 간의 특약으로 매매 대금을 인상하노 갑은 인상된 매매 대금의 미지금을 이유로 병에 대한 소위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갑을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의가 됐더라도 당연히 의리 갑에게 약속한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뭐죠? X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일단 나번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거죠 4번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 유형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고요 그 효과를 각오로 소급시킬 수 없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265% 하단에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휘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